수학의 답 분모의 유리화 2에 대한 실전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분모의 유리화 2라는 것은 바로 합차 공식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를 의미한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는 이러한 형태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얘를 유리화 하려면 필요한 게 루트 6 플러스 루트 3이잖아요 그죠? 분모 분자에 그 얘를 유리할 때 필요한 게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서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풀이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푸는 방법은 각각을 유리화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두 가지 풀이법 보여드릴게요 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있고 플러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3분의 b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각각을 유리화합니다 어떻게 유리화할 수 있습니까? 앞에 부분을 유리하려면 루트 6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? 뒤쪽은 어떻게 유리화할 수 있습니까?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문제집의 대부분 풀이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럼 분모는 뭘 씁니까? 합차 공식이니까 얼마?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곱이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 분모가 3이라는 얘기고 분자는 a 루트 6 더하기 a 루트 3이겠죠? 바로 분배업식 써보면 그죠? 그 다음 플러스 뒤쪽은 역시 합차 공식에 의해서 600이 3이 될 테고 아 분자는 이렇게 분배업식 써주면 b 루트 600이 b 루트 3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3, 3 똑같으니까 우리는 3분의 해놓고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? a 루트 6 더하기 b 루트 6이니까 a 플러스 b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 a 루트 3 더하기 마이너스 b 루트 3이니까 결국 a 마이너스 b의 루트 3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?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부분도 유리화할 필요가 있죠? 루트 3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결국 루트 6 더하기 3분의 3 루트 3이죠 결국 뭐예요 그대로? 아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결국 루트 6 앞에 곱해진 수가 1이고 루트 3 앞에 곱해진 수가 1이야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? 아 루트 6 앞에 곱해진 수라는 건 a 플러스 b가 아니라 3분의 a 플러스 b에요 그죠? 3분의 a 플러스 b가 얼마? 1이고 됐죠? 루트 6 앞에 1 루트 3 앞에도 1이야 루트 3 앞에는 3분의 a 마이너스 b입니다 그죠? 3분의 a 마이너스 b가 역시 1이다 그럼 이걸 뭐하라는 얘기에요? 연립하라는 얘기겠죠?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가 3이죠 3배에서 a 마이너스 b도 3배에서 3이니까 여기서 더해주면 2a는 6이 돼서 a의 값은 3이 되고 a가 3이면 b의 값은 0이 되고 이렇게 a, b를 구할 수 있고 2a 플러스 b의 값은 따라서 a에 3 대입하고 b에 0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b는 결국 뭐가 된다? 6이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이거 지우고서 싹 가볼게요 어떤 풀이가 또 가능하냐면 이렇게 각각을 지금 식을 쭉 써봤는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이 분모끼리 곱할 수 있으면 바로 유리화가 되잖아요 그죠? 그 방법이 뭐냐면 분모끼리 곱하는 게 통분이겠죠 그죠? 자 그래서 바로 분모끼리 곱해보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3 분의 분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곱해지면 a에 루트 6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더하기 b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식이 훨씬 더 간단하게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모나 합차 공식에서 3이고 분자는 a 루트 6 더하기 b 루트 6이니까 a 플러스 b의 루트 6 그 다음에 루트 3은 a 루트 3 마이너스 b 루트 3이니까 a 마이너스 b의 루트 3 그러면 조금 아까 지우기 전에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식이 나왔었는데 훨씬 더 빨리 나왔죠 그래서 3분의 a 플러스 b가 1이고 3분의 a 마이너스 b가 1이다 거기서부터는 똑같은 연립방정식 풀이라서 2a 플러스 b의 값은 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수학의 답에서 여러분들께 제공드린 두 가지 풀이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몇 번째 풀이법 두 번째 풀이법 자 우리 분모의 유리화에서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 가운데 부를 바꿔서 분모 분자에 곱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식의 계산에서 서로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분모에 등장했을 땐 통분을 이용해서 푼다 수학의 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당연히 몇 번째 풀이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